여러분 오늘은 그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아프리카 박물관이라고 어머니랑 오늘 같이 왔습니다 호랑 아 사자 이거 봐 사자 이런 인형이 있네 코끼리 와 이렇게 사자 사자 이렇게 기린도 있고 토끼리 토끼리 아 이거 뭐야 이거 뭐냐 이거 침 오라모탄인가 오라모탄 같은 이렇게 어 잘 나왔어요 아그다 아그 엄마 아그 아그 봐 손 이거 무럭 무럭 손 잘라져요 와 이거 동굴 같은데 동굴 엄마 동굴로 나온다 옛날에 그 아프리카 유목민들이 이런 식으로 오우 와야 됐네 여기 와 멋지다 이러고 보여 뭐야 이건 뭐야 용도 용 같기도 하고 또 머리가 장난아니게 이렇게 나오겠다 어흐 흐 피아나네 아마 와 신기하네 이거 음 이런 모형을 만들었다는게 이거 야 이렇게 모형이 짝짝짝 있네 이런 모형이 짝짝짝 있네 엄마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았네 나프리카 대비 이런 나프리카 대비 이런 멋지게 잘해놨네 이거 이거 새 같기도 하고 새 모양 같기도 하고 멋지게 잘해놨네 엄마 이런거 보면 코끼리 코끼리 이건 코끼리인가 뭐 뭐지 이런것도 막 해보기 와 이거 창들이구나 창 창 이렇게 쫙쫙 찬양할 때 와 칼 이렇게 창 이 샤워 엉ah 설 연휴 마트 가서 얼큰 닭게장을 사서 먹으려고 한다 닭게장 이거 이거 바닷고기에요 바닷고기 요천 맛있네 오레 씹으세요 오레 호와사 찹쟤 좀 드세요 맛있네 찹쟤 왜 쎄 아이고 맵다 물 갖다줘 하이 개야 하이 으이 읍 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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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이 으아 으윽 뼈! 물 더 비올까요? 아이고 그만! 뼈! 이거 나중에 아프네 새우 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생선을 싫어하는데 생선 전어 맛있네